네 여러분 벚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하고 계십니까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있죠 여기에서 네 뭐 벚꽃 구경을 뭐 지금은 사실 해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혹시나 집 앞에 벚꽃나무가 있으시면 그냥 집 앞에만 가족들끼리 좀 돌아다니시고 영상 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괜히 저기 또 벚꽃 본다고 또 우르르 이렇게 또 몰려다니고 이렇게 텐션 떨어지면 안돼 안돼 옥상에 올라가세요 옥상에 올라가셔서 바람쌌해지고 네 옥상에서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옆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가지고 벚꽃 보시고 저는 이제 작업실 앞에 벚꽃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냥 그 그 앞에 있는 그 집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이게 평소에 모르다가 봄 되면 아 맞다 저거 벚꽃나무였지 그래서 한 군데에 되게 크게 그게 벚꽃이 피는데 그 작업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꽤 힐링이 되더라구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그거긴 한데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저희 동네가 벚꽃도 약간 명소 같은 데거든요 아 그래요 길이 당연히 발전소 부터에서 저희 현대타운 이쪽 길이 다 벚꽃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한강에 벚꽃을 보러 가는 게 이제 막 사람들한테 치이고 이러니까 요쪽으로 핫스팟인 걸 알고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한 번씩 나가면 좀 안타까운 게 마스크 좀 껴셨으면 좋겠는데 안 끼시고 그냥 이렇게 좀 너무 무방비하게 돌아다니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오늘도 아까 나오니까 사람들 다 나와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약간 너무 텐션 떨어진 거 아닌가 네 좀 여러분들 뭐 이거 저희 이제 버즈위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벚꽃놀이를 하더라도 좀 아주 잘 싸매시고 소소하게 잠깐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봄을 곧 더워질 거 아닙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여름이겠죠 네 맞아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최소한 즐길 거는 즐기고 넘어가자구요 네 자 다들 좀만 더 힘내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기타를 치시면 아주 실력이 팍팍 늘고 좋습니다 아까 방금 제 사촌동생이 전화 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클래식 음악 하는 친구예요 클래식으로 콘서라멘스 하는 친구인데 요새 실력 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그 친구 제가 고향 대구잖아요 네 대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대구는 진짜 못 나오죠 갑자기 전화가지고 형 나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기타 기타를 줘보려고 이러면서 기타 추천해 달라는 거 아니야? 기타를 하나 사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 기회에 기타 왕이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기타 왕 되세요 자 쉑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과 같은 색상입니다 색상은 완전히 같고요 그리고 지판만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체리 이게 블랙 체리 색상인데 네 메이플이 지난 시간에 19.5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미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로즈우드는 어떨지 나머지 스펙은 다 동일하니까 그냥 그것만 지판만 신경써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도 거의 똑같아요 3.5, 3.48 뭐 12프레트 뒤뚤러에도 75, 76이 나오긴 했는데 1mm 정도는 그냥 오차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스펙은 완전히 수치도 다 똑같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이 잘라맸다 하더라도 나무 밀도가 조금씩 다 다를 것이고요 무게랑 그렇죠 바로 또 은총 씨의 매크로 연주 들어볼게요 네 바로 매크로 갑니다 확실히 로즈우드가 또 다른 결이 있죠 네 확실히 이런 슈퍼스트레인류는 로즈우드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성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먼저 너 한다 이 됐어요 자 오 엥 엥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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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뽑아서 비닐 같은 소리 병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린거죠? 오 좋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이거!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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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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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노래 하고 있네 프론트 리워지스 네 뽑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를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다 들어봤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봤네요 변화 양상이 메이플에 비해서 약간 더 드라마틱하다 그런게 있네요 메이킹 해볼게요 넓은 소리를 잘 편의점에 따라서 편의점에 어려워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메이플의 변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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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잘 해봤고요 메이플이랑 로즈우드랑 확실히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로즈우드가 뭔가 가진 게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더 좋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가격은 10만 원이 더 비싸긴 비싸지만 나뭇값이 차이가 나니까 비싼 건데 용도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로즈우드는 조금 톤 자체가 되게 진하고 변화하는 양상이 좀 드라마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메이플 선에서 우리가 정리정돈 깔끔하게 그냥 옆에 리듬 하나 치고 아르페조 하나 넣고 이런 거 할 때 메이플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쭉쭉쭉 묻혀내기에는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톤 잡을 때 이거 로즈우드는 밀고 나오는 재료가 많으니까 약간 깎고 조절하고 뭘 더 주고 이런 것들을 약간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로즈우드가 뭔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춰서 잘 생각을 하시고요 왼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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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겠지만 색상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차이가 막 확연히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좋은 기타를 그냥 다섯 대 연속으로 그냥 쭉 샘플 비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로즈우드, 메이플도 다 떠나서 그냥 다섯 대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 난 저거. 그냥 저 사운드 그냥 저 디자인.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결정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선셋 커스텀 HSS 모델 중에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블랙 체리 색상 같이 보셨고요. 아 맞아. 이것도 제가 뭐 지난 생각에 은총 씨가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난 건데 쉑터가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 정도 영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되게 느꼈던 게 제 고등학교 때 기타 배우던 선생님이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때 저를 기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딱 쉑터 USA 모델을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는 진짜 쉑터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애초에 USA 라인 그 분이 그때 쓰셨던 게 선생님이 쓰셨던 게 400만 원짜리였는데 그 정도의 기타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런 걸 치실까? 선생님은 왜 이런 기타를 팬더 아니면 그때는 그런 잼이나 이런 것도 워낙 유행하고 이럴 때였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 때는 알바넨즈 잼이 짱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잼, 화이트 잼이나 아니면 팬더, 스트라트 캐스터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타를 딱 사왔는데 쉑터를 사신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 기타를 쓰지?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약간 그 감정을 요새 다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쉑터를 여러분들 되게 예전에 아 그런 브랜드가 있지? 정도만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사운드가 좋은 그리고 150만 원대에 우리가 그때 했었던 그 영역에서부터 400만 원대 중반까지의 이 넓은 영역을 아우르는 거의 레코딩 쪽에서는 최고 품질의 브랜드 중 하나라고 인지를 하셔도 전혀 과장이 아닌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요걸 또 처음으로 버즈비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말씀드리면 쉑터가 탐 앤더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쉑터 안에서 이제 탐 앤더슨이 이제 픽업 빌더로 있다가 나가서 처음에는 픽업이나 파츠 정도만 제작하다가 지금의 탐 앤더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래 자신들만의 픽업부터 해서 기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던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마케팅이 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픽업 빌더 중에는 서에서 있던 분도 계시고 뭐 이런 어쨌든 기술료 하나는 끝내주는 회사였다. 맞아요. 그 망한 마케팅은 우리가 해주고 있네 지금? 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뭐 저희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희 제 돈 주고 기타 사갔습니다. 쉑터 거.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쉑터에서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우 형한테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케팅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자 그만큼 저 받은 거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쉑터 오늘 이렇게 같이 봤습니다. 은정씨부터 바로 한주평 주시죠.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트랜스포머 최종합체라고 했는데 이번엔 메가트론 최종합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메가트론 최종합체. 근데 사실 메가트론은 딱 최종합체도 없어요. 어 그렇죠. 맨날 메가트론 메가트론. 어 저는 이거는 확실히 지난 시간에 그 마샤 딱 들었을 때 그 뭔가 되게 뭔가 이게 딱 구획이 명확한 그런 느낌이에요.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인데 마샤에서 나왔을 때 우악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느 쪽에 갖다 놔도 되게 진하게 잘 어울려서 굳이 딱히 마샤이랑 국합이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쉑쉑버거? 어 미치겠네. 어 괜찮네. 어 그러게요. 어 이쪽에도 어울리고 이쪽에도 어울린다. 둘 다 쉑쉑이다. 쉑쉑버거. 네 쉑마에서 쉑쉑버거로 네 30분 뜨면 10.5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개 중에 뭐 취향 뭐 취향은 그냥 메이플로즈 때 취향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번에 두 개를 그냥 기분으로 비교했어요. 직관적으로. 저는 쟤. 음.. 왜 줍시나? 저는 얘. 어 예. 솔직히 저는 이쁜건 이게 더 이쁘거든요. 메이플랩이 더 이쁜거 같은데 저는 지금 쳐보니까 저는 약간 좀 진한 애가 좋네요. 음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뭐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그냥 딱 두 시간 했는데도 이렇게 취향 차이가 갈리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 나 쟤. 그냥 그런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블랙체리 색상 말고 이제 트랜스 스카이 블루가 나옵니다. 저 되게 예쁜 블루 색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빨간 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왜냐면 이거 빨간 계열 핑크 계열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못 쓰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있더라고요. 저 파란 계열은 제가 이제 그 저거 쓰고 있는 것도 그 탄멘터스 쓰고 있는 것도 뭐 사람들이 자꾸 파라 그래갖고 뭐 진짜 파라해질 것 같긴 한데 이제 약간 그린 계열의 네. 그린 푸른색 계열인데 그게 안 질려요. 되게 오랫동안 안 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 쓰실 생각이면 저런 쪽 색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덜 질리는 색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우리 일어나야 돼. 기타 기타 놓으세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자 여기 큰일 납니다. 기어 타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